자 대박 주식 시리즈 124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4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기 이전에요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를 천천히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 소개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일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봐야 큰 돈이 안된다 이비달토록 124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국민주 삼성전자의 배신 여러분들 이번 급락장에 돈이 되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지금 현재 124탄인데요 124탄을 모자리 싹쓸이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고 있다는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구요 자 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유료 카페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무료 그 다음에 유료 저희 카페로 찾아오는 길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릴텐데요 자 여기 이렇게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동영상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가만있어 봐라 요거를 요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요렇게 카페 주소가 나옵니다 유료 카페 그 다음에 무료 카페 뭐 이렇게 여러가지 요렇게 카페가 되어 있으니까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유료 카페는 여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무료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요 밑에 요 주소를 늘리시면 바로 저희 카페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24탄의 차트 시향분석을 설명할텐데요 자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 730일 동안에 730일 동안에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240개 240탄 대박 주식 시리즈라고 나오죠 자 이걸 보시면은요 저희 카페에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전부 다 대박이 터지는가 자세히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 자료보다 지금 5배입니다 4배에서 5배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텐데 무조건 최하 1000%짜리만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 차트인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재산은 6천원입니다 6천원 자 6천원인데 6천원인데 이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급등을 했냐면요 12,000원까지 올랐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12,000원 자 이 12,000원에 매수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주식을 모르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면 절대 12,000원에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6,000원입니다 6,000원이면 지금 여기가 지금 5,400원이에요 5,400원 자 5,400원이니까 잠재자산 대비 500원 싸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간은 당연하게 또 팔아먹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 급낙장에 얼마까지 이 주가가 빠졌냐 3,500원까지 빠졌습니다 3,500원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잠재자산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기에서 바닥을 정확하게 찍잖아요 여기가 5,500원이에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6,000원입니다 자 6,000원에서 만원까지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파는 거죠 왜 잠재자산 이상을 치면 무조건 이건 매도를 치는 겁니다 자 동종목은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잠재자산이 6,000원짜리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니 이번 급낙장에 약 3,500원에서 바닥을 찍고 지금 약 40%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셔도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매일 이비달토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이 대공황은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겪지 못할 엄청난 악재이자 이걸 잘 이용을 하면 엄청난 호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하 제가 1000% 이상 자산을 10배 이상 늘려줄 자신이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찍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이 오잖아요 자 이 종목은 올라온다 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러고서 다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 이제 대공황이 오는데 이 종목이 다시 직전정고점 12,000을 돌파한다 그럴 일은 거의 확률적으로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제 금융위기가 오기 시작을 하면 이 전저점 3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냐 1000원까지는 무조건 빠집니다 이번에 바닥이 3500원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면 3500원에서 무조건 그냥 3분지 1토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쇳복이 터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500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500원 자 그러면 지금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절대 안옵니다 그러면은 언제 올 것이냐 저희 카페에 저랑 같이 인연을 맺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요 이 종목 지금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아직은 3500원 깨고 내려갈 일이 절대 없으니까 단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겪지 못할 여러분들 이 엄청난 악재와 호재를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3000원을 깨면 무조건 얼마까지 빠지냐 500원입니다 5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의 쇠뻑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상이 우리 손자, 손녀들 떼돔보려고 앉아가지고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절대 이 종목은 매수해 놓고 손절을 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매수해 놓고 주식이 손실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왜 손절을 할 필요가 없냐 지금도 대박 종목인데 이 종목이 대공황이라는 그 엄청난 악재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이건 초대박이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 놓고 물려도 손실이 와도 절대 손절이 치지 않을 종목들만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2년을 잘 맺으셔야 됩니다 돈을 벌어본 능력이 있는 사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만큼 수익을 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자료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자료입니다 4년 동안에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엄청난 수익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저를 만나면 여러분들 이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나 연락한다고 인연이 맺어질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아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1000%의 대박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하고 인연의 고리를 맺고 옆에서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게 그게 첫 번째 돈 버는 비결입니다 자 아무 인연도 없는데 인연의 고리도 없고 금전적인 고리도 없는데 제가 아무나 뭐 찾아온다고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버는 비결 이 종목을 추천을 받는 추천 금액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앞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돈 벌어 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아까운 돈이 아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금융위기가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 있으면요 잠재자산 돈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이 손실이 나더라도 뭐 회비 이거는 한 종목 몇만원 안 들어갑니다 자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 종목을 손절을 칠 것인가 아니면은 홀딩 할 수 있는가 이 잠재자산을 보면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잠재자산 정보 이 카페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앞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제가 6천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잠재자산이라는 정보는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2012년도 8월 8일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금융이론을 만들어놓고 알려드리고 어 세상에 홍보를 하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잠재자산이라는 이 새로운 금융이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식 서적을 찾아봐도 나와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런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서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들은 금융위기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미국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130년만에 다우지수 사상 130년만에 엄청난 대폭락이 왔습니다 자 제가 미국 다우지수가 대폭락이 오고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는거 예측한 날이 바로 요 동그라미 친 날 요 날입니다 자 왜 저는 여기에서 대공황이 이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요게 바로 이번 대공황의 신호탄입니다 신호탄 자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여기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제 대공황이 신호탄이 터졌으니 보유 물량을 전부 다 정리해라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지금 TV 최고의 애널리스트들 그 잘났다는 사람들 아무리 찾아봐야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시황분석을 이렇게 정확히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그러면 왼쪽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나야되는게 당연하죠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왼쪽에 장기 수익률 이너서클 장기 수익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대박 주식 시리즈가 지금 나옵니다 자 포스트가 자그마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포스트가 1000개가 넘습니다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구요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싹시리 하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돈이 많이 없어서 뭐 한 45개 정도 50개 뭐 보통 다 30개 이상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지금 124탄 아닙니까 무조건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124탄을 다 싹으로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다 1000% 이상 올라갈 종목이니까 근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돈이 많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 30개 40개씩 이렇게 사놓고서 세월만 기다리시면 이 엄청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이거 뭐 한 20개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일일이 다 클릭해 가지고 보시면 이 엄청난 수익일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바로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저를 만나 가지고 떼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 드리듯이 자 회비 돈 많은 사람들은요 회비 같은 거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20억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몇 천만 원을 낸다 라고 해도 그냥 단 며칠이면 그 회비 다 뽑고도 남습니다 자 서울에 임f 세계 세계 금융위기 프로젝트 한 가지 이런 여름이 육 구성 육 육 육 육 육 빠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 추천드렸던 회원님들의 수익률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고 저도 같이 매수한 겁니다 이 수익률의 근거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자그마치 4년 동안에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돈보는 종목을 싹쓸이 하실 분 아니면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신 분 바꾸시고 싶으신 분 자 그리고요 이렇게 돈보는 비결을 배워서 혼자서 평생 벌어먹고 살겠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전화하면은 전화 안받습니다 일단 문자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무료 추천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카페 주소 클릭하면 바로 여기가 나오는데요 자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 동영상을 보시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었죠 아까 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릴 텐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 120 자 여기 더보기라고 나오잖아요 더보기를 이렇게 누르면 자 유료 카페 무료 카페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제 잠재자산 유료 카페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손절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굳이 아까운 돈 몇만원 이건 몇만원밖에 안가요 자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들의 재산 수천만원 지금 손실이 수천만원인데 4,5만원 그거 아끼시면 안됩니다 이건 제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세히 주소가 나오니까 저를 찾아오셔서 인연을 맺으시고요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전화는 전화 안받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도요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저랑 인연 만들기 힘듭니다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왜 전화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저는 전업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보고 무작정 전화해서 막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서 막 30분 1시간씩 막 그렇게 자기 사정 이야기하고 이거 머리 돌아버려요 그렇다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 거래할 땐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몰상심간 그런 행동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